자 어 두 박자 16비트 두 박자 필린 원 앤 투 앤 16비트 두 박자 하는데 맨 앞에 16비트 할 때 모나리자 에서 뭐하고 자 맨 끝에 1번 4번을 한번 더 쭉 해주는거에요 8열음으로 따다다 따다 그 뒤에는 그냥 16비트 연결하면 다시는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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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를 이제 응용 할 때 발등 쪼갔던 부분을 1번하고 4번 첫번째 박자의 그거를 탐으로 하는거죠 이제 두번째는 다다다다 할 수 있겠죠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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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